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을 장소는 바로 산 옆에 있는 계곡형 강 인데요 여기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 보고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여기에 피라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고 아버님 뭐 보이는 거라도 있나요? 하하하하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시면 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시리새끼에요 시리새끼 여러분들 시리새끼입니다 시리새끼 너무 작아서 화면에 보이지도 않네요 자 시리새끼 ・ Prime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야 갈견이랑 돌고기 엄청 배가 빵빵하다 앓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갈견이랑 돌고기 야 대박입니다 대박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야 가려줄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큰 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나요 됐어요 네 시작합니다 세게 해봐요 매개 잡게 막 나와 막 나와 막 나와요?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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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매개 매개 있겠어 여기? 매개 있겠어요 매개 있겠어 좀 해봐 매개는 세게 해라 크게 해라 잘 들어요 이번에는 돌고기 때문에 우와 대박 대박 돌고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야 이번엔 돌고기 야 아까는 갈견이 더 많았는데 지금 돌고기 야 엄청 뿅뿅합니다 지금 야 돌고기에요 돌고기 엄청 뿅뿅해졌어 여기 돌고기는 엄청 잘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뿅뿅하다 야 엄청 커요 사이즈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어디가서 뛰지 않는 우리 돌고기 친구들이에요 와 대박이야 고마워요 돌고기 고마워요 돌고기 보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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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못하겠어요 어 둥가리 둥가리 들어갔어 아빠 여기? 둥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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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둥가리 야 대박 야 이거 이 어마어마한 큰 돌에 우리 둥가리가 있었습니다 와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아빠? 손줄 수 좀 하세요 아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야 둥가리입니다 둥가리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진짜 대박이야 야 큰 돌 이렇게 대박 살짝 대박 어 살짝 대박? 어 오오오 둥가리입니다 둥가리 오오오오 자 우리 둥가리 물속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돌에 들어오면 안 돼 아 저저저저 멀리 가라 어 좋았어 이리로 오면 안 돼 오오오오오 오오오 돌고기 한 마리 야 배가 땡땡해 지금 돌고기들이 배가 땡땡해요 지금 돌고기들이 오오오 털어뜨렸어 털어뜨렸어 뭐야 이야 에이 오오 오 뭐야 이게 사이즈가 야 괴물이 어머어머 나 어머어머해 괴물이 잡혔어요 괴물이 털어뜨려 와 뭐야 이거 털어뜨려 털어뜨려 와 동사개 우와 털어뜨려 와 털어뜨려 와 이거 봐요 저 이쪽에 봐 뭐야 이거 사이즈 야 이게 사이즈가 싫어 야 내가 잡은 뚝지중에 동사량중에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손바닥보다 더 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우와 손바닥보다 더 커 이뻐요 와 이거 뭐야 입이 이야 이뻐요 대박이야 야 이빨 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알가진거 같아요 여러분들 뭘 먹었나? 아니 알가졌어요 아빠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게 여기가 지금 산란하기 직전에 이게 볼록 키워나온거거든요 아 그래? 어어 요거해서 지금 알가졌습니다 와 야야야야 알가진 뚝지였어요 알가진 뚝지 야 진짜 크다 빨리 강에서 살려줄게요 우리 알 낳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 어 자 오오오오 와 엄청 크다 야 진짜 크다 야 어마어마하다 자 이거 봄에 알 잘나고 어 저기 조심히 가요 알았죠? 자 요기로 가 놔줄게요 오 조심히 가요 자 알가진 우리 뚝지 야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오 돌고기 오 돌고기 돌고기 와 엄청 튼튼해요 야 엄청 큰 돌고기입니다 야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와 엄청 튼튼해요 야 배에 알가졌나구요 뽀동뽀동해 야 이거 봐 입 좀 봐요 입이 되게 신대하게 생겼어요 이거 봐 오호호 이렇게 생겼냐 불똥 입처럼 생겼어요 야 이거 봐요 돌고기입니다 와 자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어 뭐야 내 돌에 왜 여기서 뭐해 빨리 가야지 집에 빨리 가야지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서 가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어서 가셔야 해요 하 하 뭐 있어요 네 피자리가 내려가세요 하 하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아빠 하하 하 하 어디 봅시다 다 빠져나갔어요 하하하 아우 아기 돌고기 딸기돌고기 딸기돌고기 애기돌고기 잡혔습니다 뭐 있어요 세기피라미 들이요 하하하하 와 엄청 많다 14마리 정도 돼 보이는데 20마리야? 그래? 20마리 좀 되나? 20마리 좀 더 되나? 엄청 은색으로 예쁘죠? 엄청 귀엽습니다. 불쑥에다 살려줄게요. 자, 조심히 가요. 자, 간다 간다 간다. 여기? 내려갑니다. 오! 새서워요. 오! 오! 뭐야 이게? 여기 물고기야.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랑 시리. 시리 엄청 예쁘다 여기. 시리가 여기 색깔이 엄청 예뻐요. 엄청 반짝반짝하고 엄청 예쁘게 생겼다 시리가. 새끼시리. 대박이다. 엄청 예뻐요. 우와. 야. 이거. 야. 여기. 여기.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애들이. 여기 여기. 초지대. 어허허.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잡아봤습니다. 와. 뚝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을 잡아봤고요. 돌고기. 그리고 툰가리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돌에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신나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산도 있고요. 물도 맞고. 아. 물도 깊은 곳도 있고. 놀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아. 그리고 요즘 물고기들은 다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물고기를 잡더라도 자연의 품으로 꼭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